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잠을 잃을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포즈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체형에 딱 맞는 베개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. 어깨 넓이, 목의 각도 등을 고려해서 만든다고 합니다. 목을 받쳐주지 못하는 일반 베개 머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목 베개 두 가지 베개의 장단점을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맞춤형 베개 이거는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독특한 모양의 맞춤형 베개 하지만 눕기만 하면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옆으로 누웠을 때 귀에 닿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. 어떤 자세도 편안하게 받쳐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베개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